자 16번 지문부터 볼게요. 오늘은 최소 18번까지는 갈 거고요. 최대 20번까지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아마 소요시간은 1시간 내외일 것 같습니다. 자 16번 지문 지문분석으로 올게요. 다 피셨죠?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미스테이크 실수니까 부정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조직이 무슨 실수를 하느냐. When they first consider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그러니까 여기 소재는 SNS야. 저도 지금 SNS 홍보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SNS는 기업이 홍보를 할 때 있어서 무조건 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SNS는 두 가지 측면인데 첫째 파급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SNS로 광고를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SNS로 광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데 부정서술이란 말이죠. 뭔가를 잘못하는데 지나치게 SNS에만 SNS 도구.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밴드, 카카오톡 이런 도구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플랫폼에만 집중을 한 채 뭐에는 집중하지 않냐면 그들의 사업 목표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수능 지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도입부를 보면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목표는 단과한 채 SNS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the reality of success in the social web 소셜 웹은 이제 SNS 얘기하는 거죠. 이 SNS에서의 성공의 현실은 that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 begins not with insight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최신의 SNS 도구 같은 거에 있어서의 통찰력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but with a thorough, thorough라고 돼 있죠? through가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한이지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들의 조직의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는 SNS 홍보법에 관한 책에서도 써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당연히 우리 같은 사장님들은 뭐에 당연히 관심이 많겠어? SNS 마케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더라. 홍보 효과가 크다더라. 그럼 나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하는데 그러면 당근마켓 써야 돼요. 인스타그램 써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 써야 돼요. 하면 당연히 우리는 목차 핀 다음에 당연히 뭐에 관심이 가겠어? 요거 각각 네이버 블로그는 어떻게 하세요? 당근마켓은 어떻게 하세요? 요걸로 바로 목차를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읽는 책에 맨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브랜딩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너네 회사가 뭐인지를 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지 니네가 그걸 그냥 SNS에다가 떡 하고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 안 본다.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유인하려면 너네가 과연 뭘 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SNS 프로그램은 그저 퍼필먼트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퍼필먼트가 채운다는 뜻이야. 쭉 해서 채우는 것. 그냥 그저 너네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니즈를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야. 또 나데이버핏 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뭐 하기 위해서? 그저 인기 있고 대중 있는 SNS에서 너네가 존재 자체를 드리운다. 드러낸다라는 이유로 막연한 니즈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돼? 왜냐하면 모두가 다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아니는 거야. 어 진이 어서 오고 저기 너 거 다 해놨어?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판서 수업 끝나면 진이 거 봐줄게. 채점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SNS 다 쓰죠. 안 쓴 사람 없죠. 다 계정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쓰니까 무조건 해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누군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다 학원 다니잖아? 그럼 대체 왜 누군 1등급이고 누군 6등급이냐는 거야. 다 학원을 다닌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자기가 뭘 할지를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being in social media serves no purpose in and of itself. 그러니까 SNS 자체는 그것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경영 목표 없이 SNS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무리 멘트 5번부터 7분 정리하겠습니다. In order to serve any proposed at all.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social media presents must either solve a problem for the organization. 어떤 조직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종류의 개선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SNS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SNS 가서 우리 학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목적이 결국은 성공을 이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SNS의 세상도 크게 다를 건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SNS 홍보를 성공하려면 반드시 먼저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뚜렷, 여기서 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뚜렷이라는 뜻, 단어. 요거 중요하다고 봐요. 구체적이고 뚜렷해야 돼요. 막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vague라 돼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수능 20번 문제였을 거예요. 1, 2년 전 거. 자 문장 독해로 넘어오죠. 자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자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made by organizations. 까지가 앞에 있는 미스테이스를 꾸며주는 분사구죠. 그리고 여기서 주어는 on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they first consider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까지가 when, 접속사 when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 when 때문에 여기까지가 구사절이고요. 동사가 여기 있어요.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죠. 동사 잘 찾으시고요. 요거 동사 잘 찾으시라는 의미에서 별표 하나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when they first consider, 얘들아 consider 같은 경우는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거잖아. 머릿속에 있는 사실을 내가 떠올려내는 게 consider야.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그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동명사 와야 돼요. 그 중딩 때, 중2, 중3 때 많이 하는 거 그 어떤 동사가 오냐에 따라서 투부정사 써야 되나, ING 써야 되나, 동명사 써야 되나 그거 있죠. 그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6번 지문은 문법 조심하세요. 백석훈 선생님은 요렇게 너네가 놓치기 쉬운 문법 쓱 해서 털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동명사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투는 뜻 뭐라고? 지나치게, 지나치게 뭐라고? 아 비슷한, 나는 제가 김일성의 길 원해요. 자 저는 여러분을 세뇌할 거예요. 뭐라고요? 지나치게 바로 팍 튀어나와야 돼. 자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 문장 요거 문법 요거 조심하세요. 솔직히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장, 나 대의 법 B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요거는 문장 구조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당연히 만약에 이제 요게 학교에서 수업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서술형 출제 포인트일 텐데 요거 자체를 영작하는 거 백석구에서는 나오진 않죠. 어떻게요? 이 문장 구조를 만들어서 paraphrasing 하라고 그러죠. paraphrasing. paraphrasing이란 말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네 수업할 때 잘 안 했는데 paraphrasing 들어본 사람 있어요? 서술형 강의하면 꼭 하는 말인데 paraphrasing은 나란히 para 똑같이 똑같이 phrase,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백석구, 백마구, 백신구 다 동일하게 paraphrasing 문제를 통해서 배열 영작을 내는데 단어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비슷한 단어를 슉 던져놓고 배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뭐 써라라는 조건조차도 안 주죠. 그래서 그때도 콤마보고 이거 분사구문 쓰라는 거였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나데이버피 이거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쓱 자 애들 이거 나데이버피 A가 아니라 B다 라는 구조죠? 라고 하고 그럼 센텐스 스텍처를 가르쳤다고 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나시랑 버스코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풀어라. 그리고 이 나데이버피를 여기서 안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지문에서 서술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라는 뜻에서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데이버피를 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보기를 보고 나시랑 버스 있는지 확인하고 이거 나데이버피 구조구나 이런 걸 깨우쳐야 돼. 그래서 paraphrasing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갖고 있는 구문의 특성 구문의 구조가 뭔지를 먼저 찾고 가야 돼. 내가 그때 그래서 얘들아 이거 콤마구 PP 있네 이거 분사구문 쓰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틀을 구축해 나갔듯이 그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데이버피 쓰였다. 그리고 thorough thorough는 뭐예요? 철저한이라는 뜻이죠? 빈틈없는 그러니까 완벽한이니까 뭐 complete 같은 거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vague는 막연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비슷한 뜻은 obscure 같은 단어가 있어요. 좀 흐릿하다. 그러면 이제 바니어도 잡아야겠죠. 자 명백한 오로 시작하는 거 제일 쉬운 단어 뭐가 있을까요? obvious 이렇게만 잡아드릴게요. 나머지 유바니어는 제가 나중에 유바니어 단어장 만들어줄 거니까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장 자 요거는 그거 either a or b 그래서 must 조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나와야겠죠? 그리고 either 나오면 영혼의 단짝 누구 나온다? a 또는 b라고 해야 되니까 5월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동사 원형 투잡 왜 동사 원형이에요? must 조동사 있잖아요. 알겠죠? 친구 찾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법 출제도 꽤 괜찮습니다. 자 result in은 뭐뭐를 야기하다죠? 자 뭐 lead to 이런 건 쉬우니까 부동사 하나만 물어보자. 뭐뭐를 야기하다. d로 시작하는 거.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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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bring about 이거 뭐라고? 야기하다. 자 요거 부동사 외워주세요. 요런 거 정도는 외워야죠. 그죠? 자 됐나요? 자 기업이 SNS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업이 SNS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업의 기업의 경영 목적과 목표를 목표를 이해해야 한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법으로 출제도 괜찮구요. 그 다음에 와 이거 지금 보니까 낼 거 되게 없다. 근데 한 2번 문장의 thorough understanding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빈칸 문제 내기 좋겠죠? 그 정도 빈칸? 2번 문장의 빈칸? 요정도만 볼게요. 나머지는 나오면 쉽게 나오니까 굳이 잡지는 않겠습니다. 자 17번 바로 가죠. 자 이제 드디어 짧아졌습니다. 짧아졌다는 건 이제 엑서사이즈로 넘어왔다는 거죠. 자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conform conform 무슨 뜻? 자 얘기 잘하셨어. 내가 이거 한 번에 외워지게 해줄게. con이 무슨 뜻인지 아니? con? con은 함께 라는 뜻이야. 다 같이. 그 다음 form은 형태죠. 너도 나도 다 형태가 같다는 거네? 그건 뭐야? 수능하다라는 뜻이야. firm은 무슨 뜻이에요? firm 명사 쓰면 회사죠. 형용사 쓰면 단단한 확고한 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접지 않은 이상 사업을 계속 그 자리에 계속 굳건히 있죠. 그래서 firm이 회사야. 근데 firm은 확고하다는 거지. 너도 나도 똑같이 확고하게 맞는다는 뜻에서 confirm 하면 무슨 뜻이야? 확인하다라는 뜻이야. got it? 알겠죠? 이거 스펠링 조심해라. confirm이 아니라 conform이야. 대부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잖아. We don't even have to think about the fact that we are monitoring others and adapting to them. 우리는 심지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지. 왜? unconsciously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생각도 잘 안 해요. 어떤 사실에 대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우리가 그거를 adapt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adapt는 confirm이랑 같은 뜻인 거죠. 의미상으로 confirm이랑 adapting은 서로 의미가 상응하죠. 그리고 for example 예를 들었다는 건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many people start to dress like their boss although they don't realize it. 만약에 사장님이 조금 옷을 깔끔하게 입어 그럼 나도 당연히 깔끔하게 입고 회사에 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don't realize니까 confirm이랑 unconscious이랑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even more 심지어 우리는 종종 unconsciously mirror 미러가 거울이죠. 그러니까 동서를 쓰면 뭐야?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우리의 사장님의 비언어적 행동을 회의 때 같이 똑같이 따라한다든가 똑같은 손동작을 따라한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꼰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부부는 닮는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서로 되게 행동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저런 거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따라하고 타인의 행동 방식을 수용한다. 라고 하면 되죠. 자 그리고 5번 문장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This is not crazy behavior. 이건 미친 짓이 아니다. 사장님 따라하는 거 너네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괜찮아. 본능이야. 이 얘기죠. 본능이라는 뜻인 건데 실로 왜냐하면 진화론적으로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진화하면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진화를 했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거니까 살아남는 데 있어서 얘가 되게 이점이 많았다는 거죠. 뭐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게 그러니까 따라하는 게 진화론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건 본능이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People who dress like their boss actually get paid more and promoted more quickly 그러니까 나 같아도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자식이 있어도 둘 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조금 편애하는 경향이 있는 건 좀 그런 경우는 언제라고 해 보통 자기 자식이 나랑 비슷하게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더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잖아 아무리 둘 다 사랑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랑 좀 닮은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거든요 그죠? 너네랑 너무 이질적이면 예를 들면 시윤이 너보다 키 큰 여자가 너한테 대시하면 어떨 것 같아? 상관없어? 별 상관없어? 예진이는 그건 반대로 너보다 키가 좀 작아 좀 이만해 그럼 어때? 매력으로 느껴져? 조금 그럴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이랑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더 호감이들 받고 그러니까 가서 사장님한테 알랑방부 끼는 거지 그치? 왜? 환심받으려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하면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할 거거든 그치? 이게 핵심이니까 어드밴티지가 그게 뭐 얘기한 거야? 이거 얘기한 거지 사인을 따라할수록 사인이 나에게 갖는 호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인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집은 좀 돌 때리는 게 그래 놓고 갑자기 9번에서 무슨 짓 하냐면 갑자기 끊어버리거든 불행이도 다운사이드는 뭐예요? 하방이라는 뜻이야 하방 그러니까 밑으로 향한다 그래서 업사이드 하면 좋은 거고 다운사이드 하면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운사이드는 부정이죠 부정적인 면을 갑자기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We behave in a more conformist fashion 패션 그때 방식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뭐 한 좀 더 안정적인 conformist 수능적인 태도로만 일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반전을 때리더니 하지만 타인을 모방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능적인 방식을 만들어내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문이 내용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득과 실이 둘 다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 내용을 낼 때도 이 두 개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 실제가 유력할 수 있겠죠 이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근데 내용 쉽지? 우리가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넘어갈게요 자 문장독해 보겠습니다 자 unconsciously 그냥 풀어 쓰면 without thinking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without thinking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단어 또 다른 건 잠재의식적으로라는 단어가 있겠죠 subconsciously 그리고 무지성으로 의심 한 툴도 없이 이런 뜻 있을 수 있죠 그거 뭐라고요? un questioningly 라고도 할 수 있죠 의심의 여지 없이란 뜻이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un questioningly에요 question 질문이란 뜻이죠 자 the fact that 하면 이제 이거 안 낙힐 수 있죠 the fact 나오면 that 뭐야 관계사가 아니라 본격 접속사 됐이죠 이거는 자주 봤던 거니까 별표는 부딪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우리가 거기에 도정을 한다는 거니까 adapting to는 adjust로 바꿀 수도 있겠죠 도정하다 자 그리고 mirror mirror는 그대로 흉내내는 거니까 imitate 아니면 emulate도 되겠죠 이 정도 볼게요 imitate 흉내내다니까 자 자 다음 자 5번 문장 자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 같은 짓 뭐 어리석은 짓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만약에 not까지 붙이면 너는 이번에 백석구 그 박스 어휘 기억나? 앞에 not으로 털어버렸던 거 장난쳤잖아 부정어로 기억 안 나 지금 그러니까 abc 박스용으로 해갖고 ab는 되게 쉬운데 c가 앞에 not 있어 털어버렸잖아 그리고 우수수 다 떨어졌잖아 자 그러니까 요거 not까지 합치면 어떻게 해야 돼? 미친 짓이 아니다 라는 건 그러면은 현명한 짓이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뭐 타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reasonable 이성적인 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그치? 그럼 이제 crazy 자체는 unreasonable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invalid 정도까지만 잡을게요 그래서 요거 부정어 함정 조심하세요 이번엔 낚이자 맙시다 자 indeed there there 나오면 유도 부사가 나와서 뒤에 돛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 그러니까 동사가 여기 있구요 아 이거 그거 아니구나 there does appear to appear to는 투부정사인 것처럼 드러나다 보이다 이런 뜻이잖아 얘는 뭘까 there does appear 이거는 이거는 조동사죠 조동사에서 동사 원형 나온 거야 그래서 요렇게 조동사 두는 동사를 강조할 때 뜻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조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겁니다 조동사 두다 evolutionary advantage 이런 건 뭐 benefit 같은 걸로 바꾸면 되겠죠 자 7번 문장 앞에 end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get 같은 경우는 요렇게 쓰인 거거든 그러니까 get 그리고 pp가 나오면 이거 수동태에요 수동태 그래서 pp인 상태를 얻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승진을 내가 당한 내가 승진을 당하는 거잖아 상사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수동으로 쓰셔야 돼요 pp 둘 다 수동의 의미 그것만 하시면 되고 get pp는 수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장 다운사이드는 부정적인 면이란 뜻이잖아 뭐 disadvantage 이런 건 좀 쉬우니까 조금 결함 결점이란 뜻으로 drawback이란 단어가 있어요 drawback drawback을 쓰면 이건 결점 결함이란 뜻이에요 요런 단어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운사이드가 주어 is가 종사 그럼 that이 접속사 아 보호자리니까 접속사 되시겠죠 여기서 툭 끊어서 보면 we behave in a more conformist fashion 우리는 가장 수능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수능적인 거니까 좀 뭐 보수적이다 conservative conservative는 보수적인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굳이 안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많겠어 변화가 적겠어 그치 그럼 변화가 적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 invariable 변화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야 그럼 반이어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해볼까요 반이어 변화가 잦은 거니까 융통성 있는 F로 그치 flexible 요정도만 볼게요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본능이죠 본능의 장단점이라고 정리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 장단점이 영어로 뭔지를 좀 가르쳐줘야겠죠 장단점 advantage and disadvantage 이건 너무 쉽고 이건 맞출 수 있죠 장단점 이거 중간고사 때 했을 수도 있는데 T로 시작하는 거 pros and cons 이거 장단점 내지는 찬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양날의 검이란 뜻도 있죠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은 좋은 거 나쁜 거 둘 다 있다는 거잖아 양날의 검은 영어로 뭐야 이거 했지 지금 표정보인과 했네 그치 double etched word 라고 하면 돼요 이거 그럼 제목 문제로 100퍼 출제되는 거 그래서 중심 내용 출제 유력하고요 이거 했는데 정발고에서 내가 맞췄다 그래서 마이클 S 학생들은 다 맞췄죠 이번에 혹시 모르니까 17번 지문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너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중심 내용 그리고 두 개로 끊기니까 요약도 괜찮죠 요정도만 볼게요 이건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 보지 해서 기억하고 있죠 12월 19일이에요 12월 19일엔 정말 부득이한 일 아니면 결석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번 지문 Contrary to profit 프로가 앞이잖아 FET이 alphabet 할 때 그거거든 그러면 FET은 말이나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PROFIT은 예언가죠 예언가와는 반대로네 Of the information age 정보 시대를 예언했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폭력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주 즐겁게 예측을 했대 Abundance Abundance 무슨 뜻 풍부하다는 뜻이야 Abundance 풍부한 엄청 고임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으니까 Even for people with the most basic of skills 근데 그냥 기본적인 워드 프로세스만 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The sobering Sober가 뭐냐면 정신이 확 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술에 안 취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Sobering truth 정신이 확 들게 하는 사실 그러니까 Sober해서 딱 봐도 뭐예요 폭력 뒤집혔죠 그래서 정신이 확 드는 사실은 결국 뭐냐면 Many information processing jobs 많은 정보를 양산해내는 일자리는 Fit easily into the category of routine production services 루틴은 뭐예요? 틀에 박힌 이유가 지난번에 했죠 루틴 루틴 production services는 그냥 틀에 박혀서 그냥 만들어내는 서비스의 분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직으로 분류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루틴 프로덕션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당연히 부정이죠 긍정적 예언과는 달리 대부분의 정보처리 관련 직무는 저임금 단순 노동 업무에 국한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볼게요 The foot soldiers foot soldiers은 발로 싸우는 군인이라는 뜻이잖아 보병이야 보병 그러니까 보병들이 전쟁 나면 맨 앞에 최전방에 가있죠 그러니까 최전방에 가있는 이 정보화 경제의 보병들은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싸우는 총알바지들은 Are boards of data processors 그러니까 막 겹겹이 쌓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저 앞에 최전선에서 조그맣게 보병으로 서있다는 거야 되게 불쌍한 느낌들죠 그치? 그래서 station station은 배치시키다 뜻이야 그래서 in back offices at computer terminals link to worldwide information banks 그러니까 worldwide information banks은 이거 인터넷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세상에 연결된 저기 왜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컴퓨터 그 뒤에 back office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컴퓨터 개발자 있잖아요 컴퓨터 개발자도 백엔드가 있고 프론트엔드가 있거든 백엔드는 맨 끝에 그러니까 백엔드는 맨 뒤끝이고 프론트엔드는 맨 앞끝에란 뜻이야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맨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면 고객 기준이야 그러면 고객으로 프론트엔드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개발자는 다 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어플 만드는 사람들 홈페이지 수정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 개발자를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백엔드는 뭐냐면 맨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 안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버 관리하고 시설 보수 유지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 백어피스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 뒤에 처박혀서 정보 처리하는 데 일만 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routinely 정기적으로 enter data 데이터를 입력한대요 into computers 컴퓨터한테 아니면 take it out again 그 정보를 데이터를 빼내서 record credit card purchases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내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내가 삼성카드를 26살 때인가 발급받았었거든요 신용카드 아이패드 살라고? 할부하려고? 부럽죠?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내가 차가 생겼어 2017년에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삼성카드가 갑자기 전화와서 주유 혜택 있는 카드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러는 거야 나는 이 사람들한테 차를 샀다는 얘기도 안 했고 지금 차를 내가 삼성카드로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내가 차를 샀는지 모를 거야 근데 어떻게 전화했을까? 왜 전화했을까? 그래서 나 그거 주유카드로 바꿨어 호갱처럼 왜 그랬을까? 난 왜 그 텔레마케팅에 낚였고 얘는 내가 차를 산 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삼성카드로 자꾸 주유 결제를 하니까 주유비가 계속 2주마다 정기적으로 나오니까 아 얘 지금 2주마다 주유를 하네 그럼 얘는 2주마다 주유를 한다는 건 차를 지속적으로 타는 애네 가끔 타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주유비로 돈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 얘는 정비와 관련된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겠네 하고 거기에 맞는 카드가 딱 그 데이터에서 나와서 나에게 전화한 거야 그렇죠? 무서워요 세상 니네 SNS 공짜라고 막 쓰면 안 돼? 그거 진짜 무서운 거야 나는 내가 인스타에다가 학원 관련된 걸 다 써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인스타에 모든 광고가 다 학원이야 아니면 학원 창업, 학원 광고 이런 것밖에 안 나와 다 니네가 뭐 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오히려 SNS에 진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정보를 공짜로 팔아 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카드 기록을 얘네가 기록을 해야겠지 그거 기록하고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니까 기록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거 옛날 질문이죠 이제 이거 안 하죠 왜요? 누구 때문에? 채찍, BT가 생겼거든요 이제 AI가 다 하니까 이제 이걸 보통 중간 사무직이라고 해요 이거 다 날라갑니다 월급이 보통 200에서 많게는 300까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날라가는 거야 AI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튜버들 유튜버 편집자들 있잖아 거기서 제일 먼저 날라간 게 누구야 썸네일 제작자 썸네일 다 날라갔어 썸네일 그냥 AI한테 내 영상 던진 다음에 영상 제목 뭔지 알려준 다음에 나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자료 주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옛날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없어지는 거야 왜 GPT가 무서운지 알겠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많은 수의 정보처리 직무자들이 일일히 자료를 정리하고 기입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 The information revolution may have rendered some of us more productive 그러니까 정보혁명이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희 아버지가 80년대 학번이시니까 우리 아빠는 옛날에 물어보니까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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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이가 있대 수강신청 내가 뭘 할지 쭉 쓴 다음에 이게 선착순이거든 그래서 뒤에 가면 마감되면 못 들어 너 어떻게 해야 돼? 수강신청 때 쓴 다음에 그 교무팀? 이라고 하죠 그 행정실 앞에 밤새 서 있는데요 새벽 6시부터 가서 서 있는다든가 전날부터 서 있는다든가 자 이제 이게 다 컴퓨터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굳이 수강신청하러 저 멀리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혁명이지 우리가 훨씬 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잖아 근데 이제 얘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또 어마어마하게 처리해야 할 로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단조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뭐야? 정보와 시대가 됐다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정보혁명으로 처리해야 할 단순 데이터가 폭증하여 다 나온 것 같지 않아? 아닌가? 환총 들렸나? 죄송합니다 단순 업무가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내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철이 지난 얘기죠 세상이 참 웃기지 않아? 이 교재가 작년에 발간됐어 근데 지금 안 맞죠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너무 빨리 너네가 대학 갈 때는 더 빨리 변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18번 오늘 19번까지만 할게요 준아 보자 1번 sobering sobering은 정신들게 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sobering truth 음 괜찮은 유반여가 안 떠오르네요 이건 나중에 제가 유반여에 잡아드리고요 그럼 그냥 넘어가고 루틴은 이것만 알면 되죠 루틴 프로덕션 서비스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순 반복 업무라고 했죠 그래서 루틴은 밑에서 만약에 찾아라 라고 하면 밑에 모노토너스 있었죠 아까 이거 잡으시면 될 거고 2번 문장 station은 배치가 돼있다 라는 거죠 이건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둘 다 김사구 소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3번 자 루틴니 계속 똑같이 regularly 라고 바꿔도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장 productive 더 생산적이다 그러니까 뭐 더 창의적이다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data which must be processed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직격관계 대명사고 모노토너스는 길이 하나란 뜻이야 그러니까 단조로움이죠 그래서 much the same 이것도 루틴으로 만약에 바꾸라면 바꿀 수 있겠지 자 이짐은 되게 무색무치하죠 그래서 이거 중심내용으로 출제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내용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빈칸출원 같은 걸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정보와 혁명은 데이터가 폭증하여 역설적으로 단순 반복 업무가 더 필요해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빈칸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건 문제가 애매해 문장도 4개밖에 없고 그래서 순서 이런 거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그냥 또 아마 중심내용 중심내용으로 나왔던 문제지만 또 중심내용으로 나올 수 있어서 18번 지문은 오히려 안 출제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중요성을 조금 떨어뜨려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지문 I've always told my daughter she should pursue things until they don't make sense 나는 항상 내 딸한테 너는 항상 뭐든지 말이 안 될 때까지 계속 추구해야 된다 집착해야 된다 라고 가르친대 뭔 소리지 싶죠 It was a concept I used professionally 나는 이걸 직업에서 되게 잘 써먹었다는 뜻이죠 프로페션이니까 Which resulted in me being very innovative and forward thinking 근데 그게 나를 항상 혁신적이고 되게 선고한 을 갖게 해줬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 뭐가 그게 말이 안 될 때까지 이게 딱 봐도 뭔가 참신하죠 근데 이건 또한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좀 더 마음이 열리고 좀 더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해줬대요 뭔 개소리인가 싶죠 말이 말이 안 될 때까지 무언가를 추구하는 태도는 혁신적이고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게 해준다 지니게 해준다 자 4,5번 근데 at some point 어느 지점에서 The thing you're pursuing may no longer make sense 어느 순간부터 너가 계속 추구해오던 게 말이 안 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죽은 말에서 뛰어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얘기한 게 결국 이거 얘기하려 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뭘까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순간이 올 거야 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넷 강의 1.1세대 내지는 1.5세대 정도는 될 거예요 인터넷 강의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아마 제가 중학생 때 할 테니까 그때부터 인터넷 강의라는 게 되게 흔해졌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네 그 VCR 비디오 테이프 모르지? 그 역사 박물관에서 나 좀 봤지 않았어? 비디오 안 써보지 않았어요? 안 써봤지? 써봤어? 그 비디오 그 비디오 테이프이라 하잖아 그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있어가지고 아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걸 VCR 아 뭐라고? 좀 비슷한 거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우린 옛날에 비디오로 영어 봤거든 본 적은 있죠 옛날에 아직도 겨우 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거든 그때는 인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명한 강사가 찍은 걸 비디오로 팔았어 그거 사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그걸로 공부하고 그랬거든 그게 바이오으로 2004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세트로 막 어학원 가면 카세트로 계속 듣고 비테이션하고 카세트로 듣고 이렇게 했거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인터넷 강의 들었을 때 저희는 배속을 해서 들으면 혼났어요 배속이 있지도 않았고요 알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 강의 보강들로 먹으면 내가 이제 영상 보강 보여주잖아 거기에 1.25배속 하면 처음에는 내가 혼냈거든 아주 극초반에는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공부를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은 거지 1.25배속으로 하는 건 이 강의를 빨리 들어버리고 빨리 나는 집에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1.25배속으로 들어도 잘 들리거든요 그죠? 그게 너네는 익숙해져 버린 세대야 거기다 이제 너네는 코로나까지 있었어가지고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배속 왜냐하면 하루에 들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았으니까 배속으로 듣는 게 익숙해진 세대인데 그 세대한테 내가 배속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안 맞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 왜냐하면 너네가 내가 예를 들면 야 1.25배속 하지마 하지마 하기에는 너네가 고등학교 때 너무 바쁜데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얘는 영어 하느라 시간을 2시간 동안 질질 써서 끌려서 쓰겠네? 그럼 비효율적이겠죠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겠어? 하고 그만두겠지 이제? 그러면 나한테는 사업상으로 별로 되게 될 게 없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통했던 공식이 지금도 통할 거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 말이 더 이상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리 그 말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가 말이 죽어버렸잖아 나도 죽겠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그래서 말이 안 될 때까지 무언가를 추구하는 태도가 혁신적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야? 말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stop banging your head against the wall and let it go 그냥 머리를 이렇게 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버리라고 알겠지 더 이상 추구하는 가치가 통용되지 않는다면 통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sometimes it's very difficult to do especially when you're emotionally invested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특히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니네가 언제? 감정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경제용어로 매몰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다 투자돼 버려서 내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여기다가 감정적 소모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너는 깨우치게 될 거야 그 죽은 말은 절대로 너를 네가 원하는 행선지로 보내주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맞았다라고 생각한 가치관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근데 그럼에도 과감히 던져야 된다는 거야 왜? 어차피 이제 안 통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감정적으로 몰입된 가치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해요? 손절이라고 하죠 손해를 보고 절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손절 치라는 거야 더 큰 피해를 받기 전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 자 문장 독해로 올게요 자 1번 아 2번 2번 문장이네요 자 2번 문장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뭐라고 result in bring이죠 근데 id니까 brought about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래서 내가 단어 계속 똑같은 거 돌리는 거야 자 근데 여기가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여기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문법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2는 전치사죠 그치? 그러면은 뒤에 명사 와야 되지 명사가 미죠 라고 하면 안 돼요 그치죠? 이 전치사의 명사는요 빙이에요 동명사 빙이요 그럼 얘는 뭘까? 동명사니까 동명사는 준동사니까 앞에 미는 뭐야? 의미성일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야기에서 내가 매우 혁신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 문제 왜 나온다고 했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소유격으로 쓰기도 하고 목적격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my나 me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를 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esulted in 했을 때 요거 미미성의 주업이 쓰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 출제될 겁니다 자 it's also a concept that encourages me 자 encourage라고 해야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지향적 수부정사가 와야 될 거고요 4번 문장 jump off the dead horse 자 요거는 의미를 물어보겠죠 이젠 뭐예요? 의미는 과감히 포기해라 라는 거죠 앞에 그냥 귀찮아서 안 썼는데 뭐겠어?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은 자신의 가치관을 과감히 버려라 알겠죠? 과감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stop stop banging 자 bang은 흔들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stop to bang 하면 멈춰서 빨리 네 머리 흔들어라 라는 개 미친 뜻이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stop 뒤에 ig가 무조건 와야 된다 여기 수부정사 쓰면 안 된다 이것만 뭐 하시면 되죠 6번 문장 emotionally invested 그래서 너네가 emotionally invested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몰입된 상태라면 그러니까 요거는 engage 같은 거 써도 되죠 engaged 했던 거 또 나왔다 you 하고 do는 예전엔 뭐해 저거? 그렇지 조동사 그래서 요것도 강조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정말로 깨우칠 거야 the dead horse will never take you to your destination take는 뭐 가이드라고 해도 되겠죠 진이 좀 상태 괜찮아졌어? 물 좀 먹고 와 됐나요? 자 다음 성용되지 않는 자신의 가치관은 빠르고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장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dead horse 의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조금 아까운 게 이제 저는 그거죠 아깝다고 하는 건 이제 동명사고 요거 요거 때문에 근데 문법이 별로 없단 말이야 질문들이 짧아서 그래서 요거는 단순배열 물론 백석구에서 나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요정도만 볼게요 딱히 뭐 없죠 요거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19번 지문 같은 경우는 낼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요런 건 의외로 창의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나 읽을 수도 있어 이 지문을 읽고 올바르게 응답한 학생들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오늘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과감하게 포기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쭉 반응을 겁나 길게 써가지고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너네가 판단하고 추측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누구도 몰라 알겠지? 내가 얘기하는 건 스탠다드다 왜냐하면 너네가 지금 시간이 없는 채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한적인 시간 측면에서는 19번 지문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라는 거고 이거는 하나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과감하게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부분만 대표 치시거나 이쪽으로 와 두시면 좋겠다 자 이거를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하고 싶은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학답할까 하면 화요일이 편해져 그럼 하자 화요일이 편해지니까 미안해요 조금만 할게요 자 근데 20번 지문은요 요거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클러스터 효과라고 해요 클러스터가 뭐예요 들어봤죠 아 처음 들어요 클러스터는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요 비슷한 애들 똑같은 애들끼리 옹기종기 한 곳에 다 몰빵해서 물려있는 걸 클러스터라고 그래 자 백마 학원가를 지나다 보면 너네가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 백마랑 호흡 학원가 경기 북부의 최대 학원가거든 거의 대치동 목동에 버금가는 학원가 여기가 어쨌든 물론 규모만 버금가는 거고요 사실은 애니웨이 학원가를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었을 거야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이 되게 많죠 진짜 여기 수학이랑 영어는 그냥 한 건물에 하나씩 있잖아 네가 이따가 가면서 봐봐 겁나 많아 진짜 수학이랑 영어는 한 건물에 하나씩 다 있다 보면 우리 건물도 봐봐 지금 영어 2개 수학 2개잖아 맞나? 어 맞네 4호층에 수학 2개 영어 2개잖아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럼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경쟁이 너무 박터져서 오히려 여기서 창업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백마 학원가에서 학원 차닌다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거기 너무 경쟁이 빡센데 차라리 탄연이나 중산 이런데 그냥 자리 괜찮은 월세도 쌀 거 아니야 구석에 있으니까 그런데 해서 차라리 일산동고나 중산고 얘네들 몇백명 그냥 다 끌어모아서 하면 좋지 않아? 어 그것도 틀린 전략은 아니야 근데 그러면 걔네는 무조건 그 학원만 가거든 내가 거기서 차리면 애들이 안 와 이해 돼?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선택이야 오히려 근데 여기는 그냥 차려만 놓으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특히 여기 옆에 수학과 보니까 다니다 어? 학원 생겼네? 어? 한번 전화해보고 근데 이런 유입이 의효로 많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야 그래서 충천 닭갈비도 닭갈비 명물거리 가면 닭갈비 집 개 많잖아 진짜 그럼 니네 그런 생각을 할 거야 한 집은 줄 막 위친디 써있고 한 집은 그냥 적당히 몇 명 있잖아 그러면 어 저 집은 장사 잘 안될 것 같은데 한 대 다 안망하고 그대로 있죠 왜 그래? 그 이게 유입 효과가 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서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줄을 서는 거를 보고 야 이렇게까지 먹을 건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딴 데로 가겠지 이게 유입 효과야 한 거야 그래서 클러스터가 클러스터가 모여있으면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1, 2번 문장 정리해볼게요 Localization Economy 자 이거는 Localization이 지역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해설서에도 한글로 써있죠 집적 경제 집적은 집 몰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적 경제는 Can be traced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The desire of individuals to compare products 그러니까 회사들 가게들이 한 곳에 몰리는 건 다 뭐 하는 거냐면 소비자들이 자기가 제품을 비교하면서 사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여기에 은어가 있잖아 학원 가야 학원 쇼핑이라고 학원 여기저기 쭉 가면서 상담 받으면서 그 안내책자 받고 레벨 테스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학원 쇼핑이라고 하잖아 그게 저거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학원을 딱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individuals may prefer to shop for shoes in a regional shopping mall 그리고 저는 저도 그런데요 저는 신발 인터넷에 잘 안 사요 신발이나 옷은 저는 보통 보고 사고 보고 사거든요 입어보고 신어봐야 왜냐면 환불할 때 너무 귀찮아 그 온라인 주문하면 그리고 나는 이게 살이 급격하게 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태지만 그래서 옷이 안 맞아 그리고 내가 더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가 내 치솔샷 몰라 자꾸 몸이 거대해지니까 살이 너무해지니까 저는 이제 조금씩 빼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서 봐야 돼요 알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비교하고 싶습니까? 그지? 소비자가 여러 상품들을 비교하며 그 자리에서 구매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직접 경제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하고 그 자리에서 산다라는 이 욕구가 좀 말이 조금 뭔가 확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3번부터 그 내용을 구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유사한 제품을 파는 회사들은 당연히 리펠은 쫓아내다 라는 뜻이거든 리펠 쫓아내다 근데 서로를 서로가 견제하고 투자한다라고 할 거 아니요 그치? 근데 근데 저는 다양한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뭐 이 학원은 이런 걸 위주로 해주고 저 학원은 저런 걸 위주로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으면 similar competing establishments may locate together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중산이나 그런 탄연 같은 데 가면 텃세가 장난이 아닌 거야 거기는 가면 이제 이 사람이 일장이잖아 내가 거기 가서 얘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텃세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둘이 원래는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 이게 경쟁의 원리죠 근데 왜 이 100만 학원가에서는 그런 게 잘 안 일어나냐면 여기 자체를 오는 소비자들 자체의 니즈가 뭐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학원을 쭉 찾으면서 찾겠다라는 니즈로 오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니즈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모여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스타필드만 가도 스타필드 1층에 옷집으로 싹 도배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건 서로가 경쟁자잖아 근데 왜 서로가 그런 걸 굳이 안 하냐면 어차피 그 다양함 때문에 물리는 거야 스타필드는 왜 가는 거야 스타필드에 나는 오늘 스타필드 지오단을 갈 거야 라고 하고 스타필드 누가 가 그럼 지오단호를 가야지 지오단호도 있고 유니클로도 있고 스파우도 있고 에이 세큰즈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세옷 괜찮은 거 싸게 사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스타필드를 가지 그리고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그러면서 가는 거지 누가 스타필드를 지오단호 옷 사러 가야지 라고 하는 상황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직접 경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 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망해버린 라페 스타도 마찬가지죠 니네 이제 만날 때 라페 안 가지? 어디 가? 안 만나서 슬픈데요? 어디서 만나? 라페 안 가냐?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가냐고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일산대진고 다녔잖아 예를 들면 기말고사 끝났어 이제 다음 주 끝날 거 아니야 끝나면 라페에서 만나 라페 띠동 앞에서 만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우린 다 그랬어 싹 다 라페에서 만났어 지금 니네 안 가잖아 거기 그쵸? US Gaming? 학교 벤처? 그래?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이 든 건데 아 어제 저희 풍동고 친구는 거기 간다 했잖아 홍대 그러니까 안 가 라페를 왜? 이제 지하철 다 뚫려 있으니까 특히 백마에서 그냥 홍대로 바로 경의선 타면 끝나니까 라페를 안 가더라고 어쨌든 라페도 옛날엔 그랬었죠 슬프지만 자 An additional shoe store in an original shopping mall 그래서 쇼핑몰에 신발 가게가 하나로 더 생기는 거는 May actually benefit all the shoe store 이거 봐 왜 같이 모이냐면 오히려 그게 득이 돼서 그런 거야 오히려 모이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원을 차리겠다 하면 오히려 백마 학원과의 차리는 게 오히려 경쟁적이란 거야 왜? 모여있는 게 이득이거든 왜냐면 모여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거든 알겠지? 그래서 더 쇼핑하기 좋은 장소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The additional store may lower the percentage of mall shoe shoppers 물론 신발 가게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한 신발 가게당 매출은 줄일 수 있긴 하죠 왜냐하면 경쟁이 빡세졌으니까요 근데 At each existing store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Total sales 전체 큰 파이는 그러니까 스타필드가 쭉 있으면 스타필드의 신발의 매출이 요정도라면 요렇게 전체 매출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 파이가 커졌을 때 이거를 내가 더 많이 논아 먹겠다라는 경쟁적 생각은 여기서 하는 게 낫죠 알겠지? 여기서 싸우는 것보다 여기서 싸우는 게 훨씬 얻어먹으니까 내가 할인 이벤트를 때리든 내가 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내든 뭐를 하든 어쨌든 여기서 경쟁한 게 훨씬 더 얻어먹을 게 많다라는 거야 내가 매출이 더 적어지지 그러니까 경쟁을 할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요런 데서 차리는 게 낫겠지만 경쟁을 해서 떼돈을 벌고 싶다 그럼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 알겠지? 이런 원리라는 거야 소비자는 다양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 곳에 유사한 업체가 물리면 오히려 유입효과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자체의 시장 전체의 수익이 커져 모든 경쟁 업체들에게 이득이 된다 전개 1이랑 전개 2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하나 더 얘기해줘요 그래서 retail establishments는 스타필드나 가로수길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안제를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몰린다라고 돼 있어요 보안제 그러니까 정보 1, 정보 2야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 업체들이 모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지? 성수동의 카페거리라든가 그리고 춘천의 작가비 명물거리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는 똑같은 업체들이 몰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전개 1은 전개 2는 뭐냐면 보안제 관계라는 뜻이야 조금 달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얘는 보안이잖아 서로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아 뭐가 좋을까 보안제 옛날에 옛날 얘기인다 카메라 팔면 필름 팔고 너무 옛날이잖아 그치? 그리고 핸드폰 팔면 뭐 보조배터리 정도 생각할까요? 보조배터리 파는 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보안제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보안제가 사실 게임기죠 닌텐도 닌텐도 게임기나 이런 거 그래서 스타필드도 마찬가지인데 전자제품 쭉 있으면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사는 데는 뒤돌아보면 무조건 뭐 있어요? 헤드셋 앞에 보면 스피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안제 관계죠 그러니까 보안제인 경우에도 특히 스타필드 자체가 생각하니까 보안제네 내가 지오다노에서 쇼핑을 한다고 하면 우린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옷가게랑 식당은 보안관계인거죠 알겠지? 경쟁이 아닌 상호 보안관계에 있는 업체들도 직접 경쟁을 형성한다 다행히 화요일에 진도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천천히 있어 천천히 괜찮아 4번 문장으로 바로 오자 어 가자 숙제만 할 땅 해줄게 너 근데 숙제 하나만 할까요? 왜? 다른 거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테스트 보기에는 아직 개념이 안색이 안 되고요 한 달 동안 내일내에 4시간쯤 왔어요 어디가서 여기 와서 진심이야 진심이야 어 와서 해 그리고 13일부터는 저것도 내꺼니까 여기가 나는지 저기가 나는지 비교해줄테니까 그럼 저기 가서 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이사가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너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줄테니까 와서 해 너 집에 있으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맨날 와 그냥 와서 여기 수업하고 있거나 이러면 원장실에서 하게 해줄테니까 그냥 와 어차피 너 자유롭잖아 이제 예진이 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자 benefit 이득이 된다 이점을 준다 benefit all the shoes stores 이것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유반료가 딱히는 안 떠오르네요 desirable place 그러니까 more attractive 라고 쓰면 되죠 좀 더 매력적이다 자 5번 문장 lower the personage 자 그러니까는 이건 좀 줄여준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경쟁이 더 심해지면 당연히 매출 자체는 개개인한테는 줄어들겠죠 그런 주격관계 내용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 total이죠 하지만 전체 매출이 커진다 라는 거 요것만 기억 잘 하시면 돼요 entire로 바꿀 수 있고요 entire sales may increase 그리고 아마도 증가할 수 있다 너네 증강현실 할 때 그 증강있자 AR이라고 하잖아 A가 augment라는 뜻이 있어 요거 조금 잡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단어 쭉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augmented 그 증강현실 할 때 A가 이 augmentation augmented reality가 A가 주어 보호 selling complimentary products가 순사구죠 그러니까 동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complimentary 보안관계라는 뜻이에요 보안 그러니까 요거 competitive 위에서는 우리 경쟁업체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보안의 반대말은 competitive 경쟁적인 이라는 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문장의 피날레 피날레답게 문법이 있네요 자 끝에 콤마 있네 이건 뭐야 그러면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끊겨서 뒤에 쓰인 거 보니까 이 분사구문은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반영한다 the fact that the fact 또 다음에 자 동격 접속사 that 자 문법이 너무 쉽죠 그래서 요거는 나오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맞추시면 될 거고 아 됐지?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가 직접 경제를 만들어 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거 중심 내용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약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객관식으로 좀 출제할 거고 특히 내용으로 출제한다면 저는 선지 개길게 해갖고 4,5번부터 풀라고 했죠 제가 그런 문제로 출제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20번 질문까지 쭉 해 보시면 되고요 아 다 썼죠? 질문 있어요? 자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16부터 20은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은 선에서 워크북만 충분히 해낸다면 시험에 더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시험 숙제 좀 막 어 맥이고 바로 집에 갈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